제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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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여태까지 할게 없을거같아요 여보 어제 우리 조그만데서 7시간 넘게 있었어요 지금 나가 다섯시간도 안되거든요 다 오가는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라마이가 라마이 감사합니다 근데 셔틀있으니까 이정도도 기본 한 3,4백 줘야되지 않을까 어디 오른쪽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오른쪽으로 내려가요 여긴 되게 많네 이런 개맛볕이 봐봐요 왼쪽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자 언니들이 일하는데인가 아 그런가보라 지금 우리가 이쪽으로 쭉 걸어가고 있는거야 빛이 있는 오른쪽에 있고 가보자 여기 좀 위험한데 우리 여기 가면 안되잖아 우리 여기 가면 안되잖아 가면은 끝나잖아요 그럼 여기로 들어가보자 대로 말고 여기 좀 걷기가 힘들어 다시 가고싶어 어디 우리 리조트로? 아니 오늘 체크아웃단 다시 가고싶어 하하하하 한사를 가고싶다고? 아 여기 봐봐 앞에 봐봐 하하하하 뭐야 헤어야? 여기 빛이 어디있는데 보고 저 앞에 있나봐 응 와 카드 없는더새 왜이렇게 없던가 색깔도 안예뻐 오 오 오 오 이제 다시 가면 될거 같아 이제 응 여기 싫어? 라마이가 싫은거지? 야시장 가자 야시장 가자 야시장 가자 야시장 가자 야시장 가자 야시장 가자 야시장 아니 그렇게 어 대마가 응 접근하기 쉽게 되어 있으면 응 한국사람들 와서 하는거 아니야? 호기심에 하는 사람이 있을거야 근데 그거 많이 어떻게 걸려? 검사 안하잖아 검사 안하잖아 검사 안하잖아 그니까 재수 없으면 걸릴 수 있잖아 헐 미쳤다 마약이잖아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지 근데 외국에서는 대마초가 합법인데도 많아 그러면은 한국에서 한게 아니니까 합법이야? 아니지 그건 아니지 우리나라 국민이면 무조건 외국에서 해도 불법이지 헐 헐 보고싶어 여기 아까 지금 대마가 엄청나네 대마 거리 같아 약간 싫어 그나마 야시장 여보 야시장 보인다 여보 여기 별로면은 택시타고 바로 가면 되겠다 얼마인지 물어나 볼까? 아니 지금 말고 저사람한테 슬쩍 물어나 보자 그럼 어디로 갈건데? 아 차웽 비치 차웽 비치 아 차웽 비치 아 차웽 비치 아 표가 있네 아 표가 있구나 차웽 차웽 내 말 맞네 딱 500바트 오케오케 고토 지금 여기 여행을 못하자 여기 그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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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세우게요 뭐 여기 아무것도 없네? 주스나 마시고 밥도 거의 가서 먹자 여보 어제에 비해서 되게 소박하긴 하네 아시장이 갑자기 우울해졌어 아 차횡 바로 갈걸 셔틀타고 진짜 어쩔 수 없어 우리 선택이고 우리가 여기 선택했고 왜냐면 우리가 그 돈을 생각했잖아 차횡에서 돌아온 택시비가 아깝다 여기도 괜찮을 것 같아서 여기로 오자 했는데 우리 선택이니까 어쩔 수 없어 맞아 설탕 넣은건가? 아까 슈가 물어봤지 가자 저 아저씨 우리 되게 차단장하면서 기다리고 계신다 어디에 계세요? 여기 계세요? 실라바디 실라바디 차횡에서 실라바디 몇몇? 라면은 다운타운 네네 큰 도로 큰 도로 쇼핑 쇼핑 아저씨 되게 선한 인상 아니야? 어 되게 옷상인상 근데 여기 태국사람들 다 옷상인가? 여기 뭐야 여보? 여기다 여기다 포스트스테션 있네 일단 여기 괜찮다 아저씨 정확한 포인트로 우리의 니즈를 정확히 알아채려하십쇼 우리 야시장 매니아인가요? 왜요? 아니 우리 쇼핑 쇼핑 매니아 쇼핑 매니아 어제랑 비슷한거 응 비슷해 어제 거기 있던 분들이 왔을 수도 있어 아 근데 뭐 먹고싶지 않아요? 제가 안고파요? 헬로 디스원 앤 디스원 프리즈 원원 먹었어? 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야 끼리고 맛있네? 아 너무 맛있어 이따 또 먹으러 갈래 어? 어? 어 아니야 어 비싸진 것 같아 근데 여기 서둑 서둑 어이 뭐야 진짜 여기시네 아니 여기 다 계시네 그니까 뭐야 너무 웃긴 거 같아 진짜 웃긴 너 어 오 어? 왜왜? 어.. 어 아 맞아 미쳤다 미쳤다 근데 여기 다 계시네 그니까 뭐야 너무 웃긴데? 아니 저 사람들 우리가 어이없지 않을까? 얘네들 왜 여기 또 있어요? 쇼핑몰 가보자 어? 건너편도 야시장인데? 겉막 개 좋아 미쳤다 여보 우리는 쇼핑보다 야시장 매니아야 잘 되어있다 여기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서 쇼핑몰 가보자 여보 좋아 웰컴 와 되게 예쁘다 퍼미널 비식을 갔네 아 방콕에? 아니 사실은 아까 거기 있었던 곳에서 너무 좋았는데 쇼핑몰이 없었어가지고 난 살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저기 방콕 같아서 너무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방콕을 안 가기 때문에 이런 곳에 올 필요가 있었구나 응 오케이 오케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맛있거든 야시장 가서 먹자 그래? 맛있어 내 여보 어 나 카파이어 오빠는 뭐 먹고 싶어 난 피자 아리카 아리카 먹겠습니다 식겠다 이거 파타이가 얼마에요? 70 와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와 저 들어가서 안 먹기 잘했다 이거 아 그니까 저기 되게 비싸던데 파타이가 얼마라 했지 이거? 70 그럼 우리 지금 170에 응 돈을 왜 이렇게 맛있지 아 왜겠어 엘리펀트 그리고 커피 한잔 마시는데 둘이서 16,000원씩 쓰고 맞아 커피를 한 세 번이나 먹었잖아요 그거 세 번만 해도 거의 6만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특시비로 지금 백불까지 나는데 석불 석불 백힌가 얘기했다 그러나 와 노을 탈토비 있네요 탈토비 마디 4번 내바디 5번지 8번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너무 좋아요 떠나보고 싶어 떠나보고 싶어? 응 여기가 전화 중 4번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